블루투스 통신으로 온습도 및 미세먼지 데이터 출력과 그리고 led dc 모터 제어하기 하드웨어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응용 과제에서 구현한 하드웨어에서 led 와 그리고 dc 모터를 추가해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드보드의 빈 공간에 led 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색 led 를 연결하는데 긴 쪽이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가 위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꽂아주고 그리고 led 와 관련해 가지고 220옴 저항을 led 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과 나란한 곳에 꽂아줍니다 예 다음과 같이 꽂아주고 자 점퍼 케이블을 준비해서 led의 플러스 그 긴 다리 쪽에 점퍼 케이블을 연결해 주고 자 아두이노의 8번 핀과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0옴의 나머지 다리 부분에 이제 점퍼 케이블을 연결하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접지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브레드보드의 파란색 라인에 연결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 led 는 이제 그 하드웨어 구현이 끝나게 되고 자 다음은 dc 모터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 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를 먼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를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2m 입니다 2m 가 위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꽂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가운데 다리가 베이스 입니다 자 베이스와 나란한 곳에 330옴 저항을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한 후에 먼저 트랜지스터의 2m를 접지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첫번째 가장 위에 있는 다리 2m 다리를 점퍼 케이블로 연결해 주고 브레드보드의 네 파란색 라인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베이스죠 330옴의 나머지 다리 부분 있죠 나머지 다리 부분에 점퍼 케이블을 하나 연결하고 자 그 점퍼 케이블의 끝은 아두이노의 6번 핀과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부분이 남았는데 자 컬렉터 부분에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점퍼 케이블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좀 빈 공간에 빼내겠습니다 점퍼 케이블을 트랜지스터의 컬렉터에 연결해 주고 아래 빈 공간으로 좀 빼 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야 되는 것은 다이오드 입니다 다이오드를 다이오드에 애노드가 애노드와 있고 캐소드가 있는데 애노드 부분을 방금 연결한 점퍼 케이블과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애노드의 경우에는 자 이쪽 부분이 이제 캐소드죠 캐소드의 경우에는 점퍼 케이블을 연결하고 자 브래드보드의 빨간색 라인에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오드에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DC 모터에 양쪽 케이블을 연결해 주면 하드베어 구현은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리도 자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하면 최종적으로 하드웨어는 구현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서는